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변했는지 무엇을 사서 가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종합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외국인들이 매도에서 돌아서면서 개인들은 오히려 매수에서 오히려 매도로 돌아섰고요. 외국인들은 매수도에서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오늘도 연기금은 역시 계속해서 파는 상황이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식의 변화가 왔는지. 오늘의 핵심은 역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화이자의 백신 개발의 90% 효과가 있다. 단점은 5일간 영하 70도에서 운송을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됐죠. 너무 큰 기대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종목을 우리는 언택트를 사야 되느냐. 아니면 콘택트를 사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첨예화됐습니다. 그래서 언택트는 오늘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콘택트가 좀 나갔고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직도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COVID-19에 대해서 1.5단계로 늘려야 되느냐. 100명씩 늘어나는 것 때문에 지금 심각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종합을 보면 오늘 시간대로 봤을 때요. 외국인들은 지금 코스피를 2시 이후에 강력하게 매수가 담갔고 코스닥도 일부 매수가 담갔습니다. 아침에 팔던 것을. 그러나 개인들은 반대로, 꼭 개인들은 반대로 하죠. 샀다가 오히려 매도하고 코스닥도 샀다가 2시 이후에 매도를 했습니다. 참 제주도 좋아요. 저는 잘 못했는데. 기관들은 지금 계속해서 매도를 감행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지수는 외국인 매수하고 개인이 매수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약간 상승을 했고요. 그죠? 그래서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은 오늘 조정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아침에 비해서는 상당히 60위선을 지지하는 모습으로 조정을 마무리했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재미있는 연상을 보겠죠. 그래서 오늘 핵심은 한국화이자 백신 수의 기업이 과연 어디냐. 그죠? 이 백신이 나왔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냐.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떨어진 걸 보면 언택트 관련 주인 카카오라든지. 그죠? 그런데 실적이 워낙 좋은데. 언택트 관련 주인 카카오라든지. 그것이 당장 얘가 무너져 내릴 거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아요. 그죠?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워닝 서프라즈. 네이버. 그죠? 그 다음에 NC소프트. 게임즈.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빠진 것도 아닌데요. 삼성바이오. 그죠? 또 누가 있죠? 또 하나가 셀트리온 엄청나게 영향을 준 건 아니에요. 대신 이제 그것 때문에 삼성백신이 개발됐다고 그러니깐 여행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뭐 CJ, CGV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하게 올라갔는데요. 지금 이게 강장이 수익이 나와요. 여행주. 그래서 여행주인 뭐 그죠? 모두 투어. 하나 투어 이런 것들이 강하게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제 여행진 제주 제주항공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신세계라든지 그 다음에 카지노라든지 이런 종목이 또 파라다이스라든지 그런데 이게 금방 이게 엄청 수익이 나서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는 보고 싶지 않아요. 따라서 아직은 컨택트가 끝난 건 아니다. 성장세가. 그래서 성장하는 기업이라면 결국은 주식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역시 화이자의 백신 수의 기업은 그러면 뭐가 될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세 가지가 있겠죠. 이런 핵심 유료방송이 할 거를 제가 처음으로 밝히는데요. CMO 기업 그 다음에 유통기업 그 다음에 운송기업이 있겠죠. 이것이 핵심이잖아요. 화이자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만약에 개발이 돼서 만약에 이 부분이 어떻게든 각국에 만약에 판매가 된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CMO 기업으로 일단 가장 좋은 것이 녹십자라든지 그죠? 우리는 지금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올라갔다 좀 내려왔지만 음봉을 냈지만 상당히 큰 수익을 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있는데 걔는 비상장 기업에서 SK케미칼이 수익을 지금 뭐 거의 400%가 낮게 가고 있죠. 오늘도 지금 또 넘어가서 SK바이오사이언스 가 지난번에 안동에 추가 공장을 추가 그 뭐죠? 생산할 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었죠. 그래서 얘가 상당히 지금 많이 가서 수익을 지금 굉장히 크게 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송 그 다음에 유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뭐죠? 판매를 하기 위해서 접종을 하기 위해서 운반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강하게 나간 것이 녹십자 랩셀이고요. 운송 담당이 녹십자 랩셀이 강하게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아 소시올딩스는 얘가 이제 자회사가 자회사가 용마로지스라고 로지스가 원래 이제 그죠? 운송하는 업체 거기다 이렇게 유통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영하 70도에서 5일간 자 그러면 상당히 어렵긴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운송은 당연히 만약에 어디서 갖고 오냐에 따라서 그 운반할 수 있는 시설을 갖고 있는 것은 대한항공뿐이 없죠. 대한항공은 우린 사서 수익을 지금 이틀째 이틀째 수익을 크게 내고 있습니다. 유리원들은 다 샀으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안국화이자 백신에 대한 수익이었고 기업인도 동시에 언택트가 하락한 종목에 대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기업들이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시장이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성장성이에요. 자 기업의 성장성이 있다라는 것은 영업이익이 커질 수 있고 영업이익이 커지면 기업의 자산가치가 커져서 주가는 평균 회계에 따라서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 핵심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주식은 거기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투자에 그저 핵심으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샀으면 여러분이 그죠 돈을 잃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많은 추천을 받는다든지 이럴 때 어떤 일을 벌일까요? 차트만 보고 부실 종목이든 뭐든 막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갖고 가냐 어떤 기업을 매수해서 가느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다. 그죠 그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가면 이길 수 있는 길인데 그 길은 여러분들이 안 간다는 거죠. 차트로 모든 걸 다 해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예 어떤 시기에 벌어지냐 결국 좋은 큰 수익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수익을 가져갔는지 상상이 됩니까?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굉장히 많은 수익을 냈죠. 지금 우리 의뢰들이 굉장히 많이 수익을 냈습니다. 오늘도 전무가님 350% 486% 아유 상상초월이죠. 여기서 흔들릴 때도 제가 흔들리지 말라고 붙들어주면서 더 더 사야 된다. 그런데 뭐 했어요. 지난번에 유튜브 방송에서 이거 손절해야 된다고 그런데 어떤 일이 호재가 더 터지는데 여러분이 팔았다면 팔면 이 또 큰 수익을 또 놓쳤죠. 오늘 벌써 이때 손절하라고 그랬던 그죠. 뉴스를 우리 회원이 전무가님 손절하라고 그러는데 손절이요? 그런데 지금 32%가 올라갔으니 손절했으면 땅을 치고 후회했죠. 자 이런 것들이 크게 가야 되는 종목을 너무 빨리 잘라서 또는 이경났다고 자르는 바람에 상 나왔으니까 이경났다고 끝났다고 생각해 자르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큰 수익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매수해서 어떻게 갈 건지 앞으로 펀더멘털이 얼마나 더 좋을지 이런 걸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가야 여러분이 큰 수익을 누린다는 거 그죠? 자 오늘은 언택트 관련주의 하락세가 그러면 계속 지속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그래서 당분간 성장세는 이어질 거로 봐서 여러분이 다 잘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할지 몰라도 저는 조금은 더 조정은 있을지 다시 또 성장세가 있기 때문에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싶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간 것들이 뭐냐면 결국 그죠 자동차가 갔죠. 시장이 조정할 때는 자정차가 잘 올라갑니다. 첫 번째가 이제 신고가를 낸 것이 기아차죠. 기아차를 신고가를 냈습니다. 5만4천5백원 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것이 이제 성장세를 여기서 매수를 갔다면 더 큰 수익이 났고요. 거기다가 현대차도 물론 올라갔고요. 그죠 거기다가 이제 현대모비스는 복합적으로 수소차 그 다음에 전기차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뭐죠 일반차까지도 다 수협을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매수해서 지금까지 들고 있으니까 수익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장 이제 핵심으로 봐야 될 거고요. 이제는 그래도 많이 올라가지 않으면서 반도체는 오늘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고요. 대체적으로 지금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하면서 이제 조선주가 굉장히 지난번에 수주했던 것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기관하고 외국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한국 조선해양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죠. 여러분이 이런 걸 보면서 어떤 걸 사야 되나. 그죠. 그 다음에 얘가 가니까 또 누가 가야 돼요. 예. 포스코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런 걸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뭘 사야 돼서 돈이 되는지 신고가를 안다는 거.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템플턴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내서 어떤 종목이 왜 나가는지 왜 이걸 사야 되는지 그런 걸 안다면 여러분의 더 큰 수익을 가는 길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겁니다. 어쨌든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그래서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지만 아직 성장세가 끝난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더 가야 되는 건 BBIG라고 그래서 빅 그래서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주는 아직도 4차 산업의 주도 업종이기 때문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개별 종목으로 간 종목이 누구예요. 그래서 전기차 종목은 아직도 갈 길이 멀어서 자그마치 삼성 SDI는 정말 멋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오늘 뭐 빠졌나요? 안 빠졌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렇죠. 오늘 고점을 깨고 내려왔지만 상당히 좋다. 지금 얼마예요? 54만 천원을 찍었어요. 참 이게 22만원대 추첨하는 건데요. 22만원대 계속 사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결국 지금 더블스코어가 넘어갔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 여기서 자르기 때문에 그저 잘라서 여러분이 못 갖고 가니까 이 큰 수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 수익인지 대충 지금 우리 유리원들이 이렇게 들고 있어서 127%입니다. 지금 딱 1년뿐이 안 됐잖아요. 1년에 127%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갈 수 있어야 수익이 커지면서 부자의 길로 간다.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길가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수익을 만끽하지 못하고 단기에 그죠? 밑 프로 올라가면 그냥 만족해서 자르느라 바빠서 큰 수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걸 꼭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들고 가야 될지 어떤 일을 벌려야 될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가면 수익이 더 커지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 그죠? 알면 이제 뭔가가 아 돈이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힌트를 많이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유리원들이 템플톤의 식구들이 어떤 식으로 주식을 매수해서 어떤 식으로 들고 가서 큰 수익을 내는지 여러분은 눈치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서 큰 수익을 내가는 충분한 그런 투자를 하시면 좋은 일이 마구마구 벌어지겠죠. 이것을 하나하나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서 자신의 원칙과 원칙이 정해졌으면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이 인내하면 보상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자. 그것이 이기는 투자의 바른 길이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간다는 것은 결국 기업의 성장성이 있어야 되고요. 기업의 성장성이 있게 되면 당연히 영업이익이 커지는 거고 영업이익이 커지면 기업의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는 결국 시장을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가치와 실적은 시장 지수를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나요? 127%요? 자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사줄 때 하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언제죠? 자 11월달에 한번 그냥 해보고요. 지금 127% 났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를 지수를 한번 보자고요. 지수가 언제요? 한번 보자고요. 11월달 작년 11월달에서 지수가 얼마나 갔는지 지수는 지금 얼마나 갔나요? 지수는 무려 14.65% 가는데 삼성 SDI는 무려 127% 가 나갔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은 자꾸만 투자자들은 거의 중요한 것보다 기업이 어떤 펀더멘탈에 의해서 기업의 업종이 이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업종이 되고 그 종목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공부하려고 예를 써야 되는데 자꾸만 시황에만 목매고 있어요. 존 템플턴 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있죠? 어떤 걸 질문하냐? 내가 내일 시장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물론 영향을 줍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영향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기업의 가치 개별 종목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간다면 시장의 지수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기업의 가치와 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와 실적은 결국 지수를 뛰어넘는 수익을 주면서 여러분의 큰 수익을 가져가는 지름길이라는 걸 안다면 존 템플턴이 말하는 내가 무엇을 묻는 거냐? 시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종목이 어떤 업황이 괜찮아서 펀더멘털이 좋아져서 앞으로도 영업을 꾸준히 내는 훌륭한 기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그것이 돈 버는 지름길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차트만 보고 급등 상하 가간다고 부실 종목 샀다가 깡통으로 나가고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절대로 바람직한 투자가 될 수가 두 분의 투자들은 단기 조정이 들어오면요 이걸 못 참아 냅니다. 단기 조정 들어오면 다 못 참아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이것을 참아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이 조정을 참을 가져야 뭐죠? 결국 보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투자는 뭐다? 기다림의 미약이 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의 수익은 보상을 받고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노후자금을 그래서 마련하는 건데 우리는 아이고 전문가님 이거 걱정이 됩니다. 아니 그냥 동국제약을 사서 그냥 들고 가도 아무 일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동국제약을 샀습니다. 그럼 10년 전에 사서 들고 왔다 그래도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올라가고 떨어지고 아우성치고 별일 다 해도 여러분이 그냥 10년 전에 사서 들고 왔다면 2010년에 사가지고 저는 그냥 동국제약 사서 지금까지 들고 왔습니다. 그럼 얼마의 수익이요? 803%입니다. 1년에 80%씩 준거에요. 그럼 삼성전자 샀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죠? 80%? 네. 816%? 그럼 삼성전자가 이런 일이 삼성전자 물론 좋은 기업이고 좋은 주식이죠. 좋은 직장이고 그러나 삼성전자가 800%를 낳을 수 있을까요? 못 낳거든요. 대형주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삼성전자는 목매 272%뿐이 안됩니다. 여기엔 목매고 진짜 좋은 종목들은 다 버리고 있고 참지 못해서 그저 다 잘라버리고 좋은 종목인지를 분석을 못해서 여러분의 큰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는 걸 비일비재하게 많이 본다는 거예요. 좋은 기업 담았으면 그냥 참고 견디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자꾸 잘라가지고 올라가는 종목은 잘르고 이경났다고 잘르고 뭐했다고 잘르고 전부 각 사이트마다 전문가들이 증권사나 전문가나 똑같이 같이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갖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는 부자가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부자가 될 기 어렵다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자 오늘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주식을 매수해서 가야 될지 여러분이 확실히 깨달았으면 그 종목을 매수해서 꾸준히 가면 여러분의 큰 수익을 가져온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자.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이끌어가서 큰 수익을 내는지 아직 나는 공부가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훈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언제나 오시기 바랍니다. 좋은 주식을 어떻게 매수해서 훈련을 갖고 여러분이 인내하고 그 힘을 기업을 믿고 갈 수 있는 힘을 그렇게 가져가면 저절로 부자가 된다고 그러죠. 그걸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